허니듀 멜론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허니듀 멜론 판매합니다.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열대과일 허니듀 멜론 고대 이집트의 신성과일 허니듀 멜론 일수 1.8kg 내외 허니듀 멜론은 과피는 백색이며 네트가 없고 과육은 녹색으로 현재 미국과 멕시코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멜론입니다. 달콤한 꿀향과 달콤한 맛, 풍부한 과즙으로 주로 초밥 및 샐러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이즈 비교입니다. 원산지 캘리포니아 허니듀 멜론 코장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판매가격 허니듀 멜론 1수 19,900원 무료배송 허니듀 멜론 선물세트 2수 39,900원 무료배송 허니듀 멜론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